안녕하세요. 오늘 준비한건 리본캔디에요. 한번 열어볼께요. 오렌지향 풍선꽃 맛 이번엔 노란색 굉장히 상큼한 레몬향. 맛있어요. 핑크색 탁당이 무슨 맛인지 여기 나와있네요. 이건 라즈베리. 그 맛인 것 같아요. 빨간색 먹어볼께요. 음 음 개피맛나요 개피맛 좋아하시는 분 저는 개피 진짜 별로 안좋아하거든요. 음 이번엔 이거 먹어볼께요. 이건 사과맛. 음 이건 라임향이 나요. 음 유일하게 깨지않고 온거에요. 너무 이쁘죠? 음 똥미빵 음 음 이거 민트맛이에요. 이거 맛있어. 음 음 음 으 리고탕 맛있게 먹었습니다. 쟤